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교시 시작할게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계속하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네 약간 케미가 좀 있어서 재미가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정프로 재밌죠 네 재밌는데 오늘은 뭐 급한 일 때문에 계속 못하시죠 힘드니까 가끔씩 또 쉬어주면 또 힘내서 와서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어제로 좀 빠졌습니다 걱정하시겠지만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빅테크 종목들은 잘 버텼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빅테크를 4대 5대 495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의 종목이 많이 빠졌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직접 보시죠 지금 보시면 MS도 0.67% 플러스고요 애플만 속폭 빠졌고 구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올라오면서 실제 의외로 빅테크 쪽으로는 많이 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1% 타락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어디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외의 종목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 어제 또 물론 누구였습니까 크리스티나 후퍼라고 하는 분이 또 어제 또 빅테크 한번 사야 된다라는 얘기한 것도 있었겠지만 약간의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빅테크 쪽으로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도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만 색깔이 좀 파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다 빠졌습니다 IT보다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별로 의미 없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자의 부동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IT도 빠졌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테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종목을 많이 빠졌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빅테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어제는 마음이 덜 아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게임스탑의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끝나고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부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EPS가 1.35 예상했는데 1.34, 1센트 못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22.1억 달러 예상했는데 21.2억 달러로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의미 있는 것은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5%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진작에 온라인 했었어야 되는데 이 기업도 일단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실적은 약간 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언나간 것도 있지만 1센트 언나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일단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처리하면서 역시 일단은 아쉬움을 남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어제 또 컨퍼런스 콜 와중에서 운영장을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약간 있을 것 같은 한 2분기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좀 이렇게 장 올라왔을 때 주식을 좀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 끝나고 시작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점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주가가 극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재도 시간에서 한 10%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워낙 위아래 출력이 심하다 보니까 시작해봐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10%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잘 발표한 것 같고요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유상증자를 하면 미국 주식이 나 그냥 유상증자 참여할란다 라고 하면 그냥 내가 거래하는 증권세에 돈 넣어놓고 있으면 알아서 빼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 부담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꺼려하는 건데 유난히 올해는 올해 아니 작년까지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유난히 안 좋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조금 게임스탑에 대해서는 물량 부담이 있는 걸로 2분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도비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게 제가 2.79 얘기했는데 예상치보다 3.14가 나왔기 때문에 한 EPS는 20% 이상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도 역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 좋았습니다 어닝 가이던스까지 11.20에서 11.8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 좋았는데 주가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술주가 지금은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정도 시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도비는 정말 실적을 미스한 적이 거의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항상 잘 발표했고 예상치보다 높게 항상 그것도 항상 10%대 20%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도비 관련해서 프리미어 영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포토샷 쓰는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구독 관련해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도 하시는 거죠 어디에 쓰세요? 주로? 저희도 프리미어 영상 아, 영상 편집?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거 아니면 아마 여기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 PD분들 이거 없으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 유튜브 수혜 주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세밀하게 하는 거는 프리미어 영상만큼 하는 게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2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애리존에 칩 공장 두 군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역산 최고치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름이 끊겨졌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술 먹은 PD끈 끊기듯이 그러니까 인텔을 자주 안 보신 분들 예전에 7나노미터 생산 공장이 지연되거나 AMD 밀리고 MB다에 치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모습과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주가가 다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거든요 CEO 바뀐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네, 팩 겔싱어라고 분이 오셔서 VMA가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요 복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도 인텔의 복귀 인텔 다시 한 번 칩의 왕자로 복귀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 칩 제조 공장을 만들어갔고요 지금 칩 제조가 약간의 칩 부족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고 또 파운드리 역할을 하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는 것도 으쌰으쌰한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인데 그 앞단에 누가 있었냐면 MS에 사티아 나들라 CEO가 직접 와갖고 같이 손잡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아마존 구글 MS 퀄컴 등이 고객이 될 수 있다 강조했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MS는 된 것 같아요 서로 부당 안고 그러더라고요 MS가 인텔에서 뭘 사가요? 뭘 산다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된다는 게 네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주문이 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부당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인텔에 대한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인텔을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지금 얼마 전까지 해도 AMD하고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보통 한 7대 3까지 벌었다가 인텔 7? 네 그런데 다시 이제 8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MD를 약간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물려 있고 지금 반대로 TSMC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TSMC와 인텔과 삼성전자는 각각 다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은 서로 칩 제조한다든지 파운드리 한다고 그러면 뭔가 약간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이건 뭐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나서 인텔은 좀 분위기는 좋다 인텔은 어쨌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한 4, 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정도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반도체에 대한 황제의 어떤 역할을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였죠 어제 날짜로 해서 오늘 날짜죠 한국 시간은 어제 날짜구나 트위터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아마 아시는 경우 아닙니까 이거? 발표한 데는 꽤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트위터에 적는 바람에 왜 다시 적었을까 해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바로 또 즉각적으로 5%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하고 올해 말에는 미국 외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고 발표해서 테슬라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만 5% 올리는 그런 요인이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아마 일론 머스크 트위터 많이 같이 보시죠 보시면 아마 24일날 다시 한 번 올린 내용을 보시면서 비트코인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가 생각될 정도까지 다시 한 번 범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최근에 핫하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저게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도 아마 2023년부터인가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면 번 돈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1억 원이 됐는데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으면 양도소득세로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1억 원을 가지고 테슬라 차를 사버리면 똑같이 1억짜리인데 이 친구가 돈으로 샀는지 카드로 샀는지 코인으로 샀는지 테슬라가 알려주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세금을 매기기가 어렵고 그렇게 어렵겠는데요?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서로 미국인이 코인을 쏴주고 우리나라 차 사고 우리나라에서 코인 쏴줘서 미국인 차 사면 서로 양도소에 매기기가 쉽지 않아서 저거는 차를 파는 무슨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자산화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부들 좀 약올리는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지 못한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트위터에 이걸 올려서 왜냐하면 본인이 올린 순간에 몇만 명이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게 시세에 어떤 연향을 미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의아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메드 파마시티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프리마스 바이오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제약회사 하나는 원래 이스라엘 회사고 하나는 인도 회사인데 먹는 코로나 백신을 6월부터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는 거 얼마나 주사 맞고 싫으니까요 먹는 건데 언제 어디서나 복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머크도 개발 중이라 하니까 아직까지 인간한테는 실험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6월부터 만약에 사람한테 실험이 되면 뭔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요 이게 진짜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라메드 파마시티컬스는 이미 미국 나스닥에 성장이 된 기업인데 안 봐도 비디오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와서 먹는 백신 먹는 백신 경구용 백신인데 이 경구용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특히 이제 주사를 아주 무서워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약경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의 무서워하는 저도 많이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하고 저는 심지어 저는 약간의 맞을 때 약간 알레르기성 부풀어올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된다고 그러면 특히나 만약에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면 이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오라메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런데 프리마스 바이오테크는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추자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의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간이요? 참 모르죠 독한 약 먹으면 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실 이게 6월부터 임상 사람한테 실험이 되는 거니까 지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되게 멉니다 먼데 이 약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셔서 주사 맞기 시작하면 난 저를 그렇게 의외로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주사 맞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사 맞기 좋은 것보다는 할 때 아주 경기를 잃분도 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약이 좀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 보고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는 예의주시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색다르진 않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이 30년 만에 S&P500 지수 대비해서 가장 디스카운트가 정점에 이르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S&P500 대비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같이 위로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거고 내려가면 디스카운트인데 중간값이 8%거든요 그러니까 S&P500보다 보통 헬스케어가 약 8% 정도는 프리미엄이 얹어져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게 뭐냐 봤더니 일단은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은데 이 보고서에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보시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버네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들이 원래 이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호 제도 얘기하면서 일단은 국가에서 의료법원 제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건드렸던 게 뭐냐면 민간 보험회사도 좀 수익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가도 인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사 민간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실화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버네 샌더스가 예산심의위원장에 앉았거든요 상원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지금은 태클을 걸고 있지 않은데 언제든지 헬스케어의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나올 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상존하다 보니까 지금 스스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의 상승률도 보게 되면 S&P500의 4.18%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업종은 0.93%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치펀드가 매수한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매수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 가운데선을 쭉 기준을 놓고요 이쪽으로 가면 많이 매수한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많이 판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가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조금 팔기도 하고 1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많이 매수한 쪽으로 많이 치워쳐졌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주로 많이 매수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여전히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해치펀드가 다는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많이 풀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해치펀드가 많이 매수한 업종이 이미 소비재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 있는 거 그다음에 디즈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게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헬스케어에 대한 해치펀드의 매수세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단은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치펀드가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다 되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자 제가 가져온 표인데 이게 뭐냐면 팩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니 인사이트니까 어니 인사이트 상에서 보게 되면 가장 업종별로 해서 녹색이 매수 의견이고요 이 노란색이 중립 의견 빨간색이 매도 의견인데 매수 의견이 가장 많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업종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헬스케어가 1등입니다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가 지금 매수 의견이 초록색이 매수 의견 61% 대 중립이 33% 그다음에 매도가 약 5%로 1등이거든요 업종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많이 빠져 있고 이 산박자가 맞는 업종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 그런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그게 빛을 못 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왜냐하면 한 2년 전인가요? 갑자기 버니 스터더스가 그런 나라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들고 나왔을 때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헬스케어 업종들이 그런데 실제 민간에서 하는 걸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의료법을 하는데 보통 한 3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조 달러를 끌어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잠잠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민주당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깊은 정당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그냥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있고 제약사들이죠 주로 네 주로 제약사가 특히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오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다시 달리 얘기하면 이럴 때 사는 게 좋다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번 가져가보자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헬스케어 얘기하면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보통 제약바이오 큰 기업을 알지만 바이오 쪽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ETF가 XLV거든요 XLV XLV 하나만 사시면 전체 헬스케어를 구입하는 효과가 똑같이 있는데 그럼 혹시 그 안에 있는 개별 정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존슨앤존슨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올해 1.89%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유나시타 헬스그룹이 바로 민영건강보험의 대장주거든요 이것도 한 5%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 레버러토리 이거 에버 제약사인데요 이거 한 10%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에버 레버러토리는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브로펜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어릴 때 연락을 간 때 차카나기 헤어레, 브로펜 그다음에 화이저가 네 번째 포함되어 있고요 머크, 에브비, 서머피스 사이언티픽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토로닉은 의료장비 기업인데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일라이릴리가 3.41%, 암젠이 3.3%로 이게 탑10 종목이니까요 혹시 개별 종목도 보시면 좋은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연중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흐름이 많아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너무 많이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헬스케어랑 관심 가져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앞에 보이는 표가 이게 30년 동안의 표거든요 이렇게 30년 동안에 가장 디스카운트가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보고서였기 때문에 한 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거는 의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 기업마다 얘기하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종목을 보여드렸지만 그냥 ETF로 가는 게 어떨까 그냥 고르지 마시고 그렇네요 어떤 거가 좋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을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냥 엑셀 부위로 가시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기 제약회사들이 돈 많이 벌기는 하지만 신약 비싸게 팔아서 신약을 비싸게 못 팔게 하면 당장은 좋은데 지금 제약회사들은 신약 안 만들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 말고 신약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되는 이유는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다들 뛰어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저거 좀 싸게 하자고 당장 끌어내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텐데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책은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한번 그냥 가심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기사들 보고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사 보게 되면 아까 인텔은 말씀을 드렸고요 인텔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반도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1% 그리고 인텔은 한 4%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게임스탑도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스탑은 지금 어닝 가덴스가 없고 그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러럴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하겐다즈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겐다즈 좋아하시죠? 네 비싼 아이스크림 아주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네 한 4,500원 이상 하더라고요 저건 할인장에서도 안 싸요 네 제가 놀란 거는 여의도역에 지하철역에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있죠 하겐다즈 자판기 야 저 그거 보면서 야 4,5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자판기가 한 번도 사먹는 사람은 못 봤는데요 하여간 있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벌면 사먹을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왔 실적은 조금 못 나왔네요 일단 예상치를 약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현재 1.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니바구는 뭐냐면 뒤에 캠핑카 만드는 기업 있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위니바구도 있고 토르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실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로얄 캐러비전 크루즈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크루즈 안 탑니다 안 타고 뒤에 차를 매달고 다니면서 집에서 자기가 캠핑카에 자고 못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완전히 부족해갖고 많아져갖고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니바구 그다음에 토르 같은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위니바구는 파산 지점까지 갔던 기업이 있거든요 왜요? 캠핑카 안 가서? 캠핑카 안 사니까 그때는 안 샀죠 캠핑카 안 사서 그때 말에도 에어비앤비 끊고 이렇게 갔던 시절이니까 오늘 호텔에 자거나 그리고 실제 가보면 그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물도 채워야 되고 또 경기도 또 빼서 씻으니까 귀찮아 놓고 안 했는데 화장실 씻는 거 너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 번 사랑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더비는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존 넘어가고요 그리고 뱅커버 뉴욕 멜론에 대해서는 보통 은행주 요즘에 의견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오늘도 의견이 올라가는데 언더 퍼폼 즉 매도에 가까운 의견인데 에서 중립 없이 바로 바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상 가져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모빌은 지금 이제 무디스에서 저런 등급을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AA에서 AA1에서 AA2로 지금 한 단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회사에 약간의 신용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을 좀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배당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계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기업 자체에서는 뭐 상관없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별로 연양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모빌이 엊그제도 어제인가요? 유가 금닥할 때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실험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기업이 변모하는 거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2.1%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상영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얘기했지만 99개의 모든 99% 극장이 다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극장을 열어도 영화가 또 수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연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10% 이상 빠졌고 월요일도 10% 빠지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많이 심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입니다 S&P500의 0.4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드 0.53% 그 다음에 아까 나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선물상으로는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는 상승편이 가장 적은 걸로 0.37% 플러스로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기술주의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금리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오늘 금융주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은 약간 약부압 정도 그 다음에 테슬라 강부압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 그러니까 비테크도 대부분 다 강부압 정도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강부압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빠졌던 엑스모빌이 오늘 한 2% 이상 반등하는 모습 리오틴터도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최근에 여러분도 볼 게 되게 많잖아요 금리도 봐야 되고 또 어제 재무장관의 세금 올린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봐야 되고 되게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중요한 매크로죠 중요한 매크로인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어쨌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거 말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사 금리가 갑자기 1.76 하다가 갑자기 1.2까지 급속도로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식장 안 하신 분들이 주식을 확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 1.8 이익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을 팔고 나을 것도 아니고 그걸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장이 많이 빠질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주의죠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나는 괜찮다 그걸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딱 야후에다 쳐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딱 쳐보시면 어떤 건 유상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극장에 개봉을 못한다든지 실적이 둔화됐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주가는 빠지지만 실적이 좋다 아니면 좋은 기업이다 그다음에 상당히 재무제표가 건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많은데요 한 번에 보시면서 이왕이면 좋은 얘기 나오는 게 좋잖아요 안정, 마음도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도 또 장기 투자를 가기 위해서라도 좀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특별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액슨 법인은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현재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나 내린 것 치고는 주가가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오틴토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오틴토는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한 가지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보통 철광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ESG 중에서 인바이로먼트 환경을 파괴하는 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딱 쳐보시면 리오틴토는 다 실적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대체 대답해 굉장히 건전하다고 쭉 나오지만 그 외에 남은 기사는 뭐냐면 원주민과의 불화가 되게 많아요 뭔가 캐야 되는데 광산이니까 네, 원주민들이 띠를 두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지금 막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나마 리오틴토는 양반이죠 상당히 잘 넘어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ESG 무브먼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점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거만 빼면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하락자를 겪으시면서 물론 꿈과 힘이 있는 기업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구간에 들어서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물론 가져가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적게 비전을 가져가라고 조언드리고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빅테크 종목들, 빅파이브 종목들 됐던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좀 안정대 운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철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도중에 금융주가 좀 힘을 냅니다 오늘은 오늘은 금융주가 힘을 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뱅커브 뉴욕 멜론에 대한 투자금이 올라간 거에 대한 약간의 연향이 있는 것 같고요 금융주, 금리가 올라가면 너무나 당연한 구조인데 늘 얘기하지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안 가져가지만 근데 사실 안 가져가는 게 계속 올라가면 속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거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뱅커가 어머니카가 됐던 제이피모건 체스가 됐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제가 약간 좀 실망한 게 있는데 제이피모건 체스의 제이미 다이먼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블랙락 레리 핑크하고 수많은 같이 CEO도 같이 나와서 오늘 세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몫을 내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은 조금 피해달라는 어떤 그런 정부에 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버핏은 또 얼른 더 많이 걷어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약간 엇갈린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명한 CEO들은 지금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 좀 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XLV 헬스케어 업종 ETF를 한번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0.31%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보자는 게 아니니까 이거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XLV를 가져가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S&P 500 대비에서 많이 빠져있고 약가이나 압력? 그렇죠 약가이나 압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또 민간 의료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시그나 휴메나 같은 기업들한테 예전에는 또 뭐로 했냐면 저기 뭐죠?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약사 찾아가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나는 로비? 로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다 제약해서 아니면 민간 보험회사에 대한 옥죄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그때 한번 디고나서 주가가 심을 못 쓰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에 잠잠하니까 한번 실적 전에 4월 때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전에 한번 외차를 본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XLV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금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을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구 쪽으로 또 맥이 확 몰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제가 안 봤지만 뭐 금리가 좀 올라가나요? 심려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나요?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의 영향을 받지 받지 말자는 분들도 있고 또 받는 시장도 있고 참 오늘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심려물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네요 네 조금 오르고 있네요 빨간색으로 상승전환을 한 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흘러가 봐야 하니까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자 오늘도 장호석 공부장님과 함께 오프닝별까지 들어봤습니다 3월 24일 오늘은 수요일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군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네 자 공부 즐겁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저희도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부모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